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하겠는데요 지난 주일부터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기에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그 만물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러면 이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연관이 있느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지난주일에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기에 우리의 계획은 제한적이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표와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묻고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도 않고 내가 먼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시작하고 추진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이 일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목표로 세우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 일을 추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기도이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쓰이는 그런 일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에 내가 우리 가정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손길이 함께하여 신수성가하는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하는 개인과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자는 메시지가 지난주일의 메시지였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온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6월달과 7월달에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월 1일부터 우리가 이사야 40장부터 어제까지 우리 42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왔는데요 그 이사야 40장, 41장, 4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상들아 너리 나와서 우리 한번 재판을 해보자 누가 참 살아계신 신인가 한번 재판을 해보자 소송을 해보자 너희가 신이면 장래에 일어날 일을 말해보아라 지나간 일을 설명해라 그냥 지나간 일, 이미 일어난 일 그걸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아느냐 그 일의 결과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그 의미를 아느냐 설명해보라 우상들이여 너희가 살아있는 신이라면 축복을 내리든지 재앙을 내리든지 해보라 하나님이 도전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우치십니다 우상은 다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우상은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좀 재력이 있는 사람은 금속으로 부어 만들고 장인을 고용해서 그걸 금으로 씌우고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은 썩지 않는 나무를 골라서 그 나무를 깎아 만들어 우상을 만들었는데 우상은 자기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하고 흔들리지 않게 자기를 고정할 수도 없어서 사람이 손으로, 못으로, 견고하게 그것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어야 하니 우상이 무슨 힘과 능력이 있느냐 우상은 결국 다 헛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 우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 다르게 하나님은 사람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하늘에 궁창에 앉아 계시니 그 하나님의 눈에는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 미신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들처럼 금으로 칠을 해놓은 이런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우상은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말을 할 수도 없는 축복을 하거나 저주를, 재앙을 내릴 수도 없는 생명력이 없는 우상은 다 헛것 아니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소원 자기가 원하는 바람 그거를 이 우상에 투영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은 사람들 마음에 간절한 소원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 그걸 농축시켜서 어떤 물건에 만들어 놓은 것 그게 우상이 아니냐 지난 주일의 메시지와 연관해서 본다면 우리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세웠던 목표와 계획을 붙잡고 그걸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우선순위 내 인생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 고달픈 힘인 생활에 무엇을 나의 위안으로 삼느냐 어떤 것에서 이 고단한 피곤한 인생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느냐 무엇을 나의 행복의 조건으로 삼느냐 우리 주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세속적인 가치관 미국 사람들의 아메리칸 드림이 무엇입니까? To become rich and famous 돈 많이 벌고 유명해져서 돈과 권세와 명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이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것을 인생의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다면 바로 이런 것들이 생명력 없는 우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신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속에 세워둔 목표와 계획 우리가 행복의 조건으로 붙잡고 있는 우리가 고집하는 그것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저께 보았던 이사야 42장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귀가 먹고 눈이 먼 맹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 영적으로 귀로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 영적으로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된 시각장애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나의 종과 같은 맹인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보낸 선지자와 같은 나의 사자와 같은 듣지 못하는 자가 어디 있냐 아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사람들에게 대연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보낸 사자처럼 듣지 못하는 선지자처럼 듣지 못하는 자가 어디 있냐 내 백성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맹인이 된 자가 어디 있느냐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눈은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마음에 담지 않는구나 마음속에 나의 욕심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세운 인생에 나는 이걸 꼭 해볼 거야 난 이거를 누릴 거야 이런 목표 이런 계획 그걸 붙잡고 있는 게 너무나 강해서 이 자기 집착이 자기 고집이 강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다 보이긴 보이는데 보지를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종교 미신적인 종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맹인이라 하나님이 한탄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겸손이 낮아진 마음으로 내 생각 하나님께 여쭈어보지도 않고 내가 세웠던 목표 계획 내 인생에 난 이거 꼭 해야겠다 누려야겠다 내가 붙잡고 하는 이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우리는 계획을 세워도 그게 제한적이라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로 인도함을 받아 나의 삶 우리 가정이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며 신수성가하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것에 그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어떤 연관이 있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면 우리들이 경험하는 문제와 모든 어려움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니 내가 경험하는 문제와 어려움에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니 내가 경험하는 문제와 어려움에 모든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은 성도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무의미한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의 연속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 어떤 일들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어떤 일들은 어려운, 힘든, 고통스러운 일들인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캔서, 암으로 판명을 받았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아니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누가 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어떻게 그런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왜 그런 기도를 가르치셨나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들을 우리가 맞서 싸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범죄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이 abuse 착취하는 거짓, 기만 이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적인 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의 이 범죄와 이 어둠의 이 죄악의 역사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우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스러운 어려운 문제에 빠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운 문제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와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허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심지어는 그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하나님의 더 원대한 목적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걸 허락하시지만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다음엔 그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넓고 크신 위대한 분이시라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차원 복음을 전하라 갔습니다 유럽의 첫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터키에서 그리스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건너가서 빌립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마세도니아의 왕이었던 필립의 이름을 세운 도시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보호하실 수 있었는데 매를 많이 맞고 손과 발에 쇠고랑을 채워서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건 억울한 일입니다 바쁜 일 한 거 아닌데 복음을 전하다가 불이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밤 한밤중에 이렇게 매를 맞고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찬 바울과 신라가 깊은 감옥에서 신세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는데 다른 죄수들도 듣더라 그런데 다른 죄수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문이 열리니 옥터가 흔들리고 모든 감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쇠고랑이 풀리는데 바울과 신라의 쇠고랑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모든 결박까지 풀린 줄로 믿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리니까 그 프리즌 캄블렉스에 살고 있던 프리즌 워든 간수장이 놀라 깨어서 내려가 보니까 감옥문들이 열려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법은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의 죄를 놓친 자기가 받게 되어 있으니까 사형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이제 죽겠구나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왜 치지 않습니까?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내 몸을 스스로 헤아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감옥에 갇힌 죄수에 권위가 있는 명령입니다 간수장이 바울 앞에 횃불을 들고 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자리에서 이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 때문에 간수장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어 빌리포에 세워지는 교회 그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아마 이 간수장이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애급왕 바로 앞에 모세가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Let my people go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감화하사 예스라고 순순히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었는데 가만히 버려두시니까 이 이집트의 황제 바로가 고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보내시는데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급의 모든 신들을 벌하셨다 그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던 바로 그런 것들을 개구리를 통해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이 재앙의 근원이 되도록 하여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집트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도록 보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환란과 어려움을 허용하시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고통과 어려운 문제에 의해 직접 원인 제공을 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허락은 하시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서는 심지어는 그 고통스러운 그 어려움과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계획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의 고통과 문제에도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니 인간이 세우는 계획에는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문제와 어려움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문제와 고통스러운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욕의 예를 보십시오 구약성경의 욕 그 당시 동방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모든 가축, 짐승이 다 죽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 열 명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사고가 나서 다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가족이라고는 바가지 긁는 아내 당신이 이렇게 쫄딱 망했으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온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까지 다 죽었는데 옆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족, 아내가 함께 위로하고 서로, 이 어려움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서 죽어라 그 정도만 아니라 몸에 온 몸에 심한 피부병이 발병하여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을 욕에게 쏟아부었던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계 안에서만 욕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었습니다 사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허락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가능하고 이 이상은 안 된다 하나님이 제한을 두시면 사탄은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선과 악의 대결이 같은 힘과 세력을 가진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모를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악한 일을 도모하지만 때가 되면 사탄도 붙잡혀 무적행에 던져져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모를 주관하신다 전 재산뿐 아니라 자녀들과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된 욕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욕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리이다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시느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욕의 고백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실 때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거두어 가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욕기의 그 결론 부분을 보면요 사탄이 욕을 괴롭히고 공격하면서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자녀도 두 배로 그의 재산도 갑절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신다 사탄이 욕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걸 허락하셨지만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갑절로 갚아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쪽에 물을 잠그시면요 다른 쪽 수도꼭지를 틀어 또 공급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에게 어떤 성도께서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셨는데 그 일 때문에 평소에 생각해 보지도 않던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의 삶에 문제와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신실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영어로 God is good God is loving God is faithful Always 우리가 무슨 일을 경험하든 God is good, loving and faithful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항상 신실하신 분이셔서 우리에게 문제와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허락하실지라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신실함으로 선하심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악한 뜻을 가지고 괴롭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요셉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이었는데 요셉이 제일 총애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열 명의 형들한테 미움을 받습니다 형들이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서 정말 죽이려고 했는데 첫째 아들이 아버님의 눈에 눈물 흐르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야 죽이지 말고 저의 구덩이에 집어넣자 나중에 자기가 빼돌리려고 그런 일째 아들 유다가 야 그냥 구덩이에 두는 게 아니라 저 지나가는 저 낙타 끌고 가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저 무역상들한테 노예로 팔자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바로의 친이 대장 보디발 장군 집에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서 거기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여 10년 만에 집안 모든 일을 다 책임지는 총무가 됩니다 성실하게 일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국사범들만 국사범들만 시위대장 내 집에 있는 왕궁에서 특별히 죄를 범한 높은 관료들만 국사범들만 수감되는 감옥에서 몇 년간 세월을 지내는 동안 요셉의 마음속에 의심이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혹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죄악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갇혔네 감옥에 갇혀서도 이 왕의 관원들 그 술 맡은 관원 꿈을 해몽해 줬는데 이 사람 복직이 되었는데 나를 안 빼주네 그런 모든 의심과 원망이 생길 수 있었는데도 그 모든 기간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이 경험한 모든 환란과 어려움을 통해 사실 그 환란 어려움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지만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미세스 보가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국사범들이 수감되는 그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준 것 때문에 얼마 지난 뒤에 2년 3년 뒤에 애급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로 등용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7년 6년을 네가 책임지고 준비해라 모든 국사를 책임지는 왕이 자기의 옥쇠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줍니다 왕의 옥쇠를 네가 모든 일을 결제해라 그래서 그 흉년을 준비하여 애급의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의 민족들 결국 가난한 땅에 있는 자기의 친족 야곱의 온 가문 이스라엘 자성까지도 다 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 얘기 기억나시죠 야곱의 아들들이 흉년이 되어서 이집트에 가면 곡식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총리 대신 앞에 우리에게 양식을 좀 파십시오 꿇어 엎드려 절을 하는데 그게 자기들이 비웃던 자기네 동생 요셉인지 모르고 15년 전에 요셉이 형님들 와서 좀 들어보소 우리 모두 다 추수하러 나갔는데 내 벼집단이 우뚝 서는데 형님들 벼집단이 다 내 벼집단 보고 절을 하던데 야 이놈아 우리들이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야 형들이 꿀밤을 주면서 미워했는데 정말 15년 뒤에 14년 뒤에 애급의 국무총리 앞에 우리에게도 양식을 곡식을 좀 파십시오 형님들이 다 엎드려 절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것을 이루셨으니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You meant to harm me But God changed it for the good that we see all this good saving the lives of many 형들은 동생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악한 뜻으로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사실은 그렇게 해서 야곱 야곱의 그 모든 가문 그 유다까지도 다 이집트로 가족 이민 와서 살게 되면서 앞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의 라인 그 유다지파의 후손 메시아의 가문의 혈통까지도 보호하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하셨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은요 성경 전체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선으로 바꿔주셨다 여러분 중에도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목회팀에서 몇 분들 직장에서 우리 소수민족 이민자로서 상관들에게 이유 없는 고통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관들만 아니라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부하 직원들이 이 소수민족 이민자라고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수도 있습니다 직장과 일터가 아니라 가족에서 우리 인척들 간에도 이런 사람으로 인하여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악한 마음으로 나를 괴롭히려고 골탕 먹이려고 작심하고 이런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을 입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선하게 바꿔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경험하는 문제와 고통스러운 어려움엔 목적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런 문제와 고통스러운 어려움 가운데 눈앞에 있는 고통과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고통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항상 선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God is good loving and faithful always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이 고통스러운 문제 뒤에 계시는 선하신 나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신실함으로 나를 대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라 고린도 후소 4장 16절 17절 우리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쇄약해져 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하고 나면 믿음으로 이걸 잘 핸들하고 나면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 놀라운 상급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이 영광을 얻게 하실 그거에 비하면 지금 경험하는 이 어려움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잠시 당하는 한번 따라합니다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이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현재의 고통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 현재의 고통을 넘어 이 현재의 고통에 함몰되지 말고 이 고통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해 선한 사랑으로 신실함으로 뜻과 계획을 품고 계신 것을 바라보라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내가 경험하는 이 고통스러운 이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그것을 깨닫기를 구하십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의심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를 꼭 알겠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는 몇 년 후에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이 더 큰 위험한 일을 막으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몇 년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 어떤 일은요 몇 년 지난 다음에가 아니라 천국에 도착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 도착해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이 일 가운데 내가 무엇을 깨닫고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으십시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의 시간을 광야 학교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400년 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그 노예 근성이 빠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그 연단의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노예 근성 빠지라고 너희들은 더 이상 바로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 하나님이 너희들 먹여주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이 빵 문제 경제 문제가 다가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요 광야 40년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아침 햇뜨기 전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먹으라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은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을 인정하며 예배하면서 안식해라 이거 만나 내리는 거 자연현상이야 예배 드리는 날 아침에 나가보면 만나가 없습니다 다른 날은 이틀치 만나를 거두어 놓으면 24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벌어지가 생기는데 예배하는 것을 준비해야 하는 날은 이틀치를 거두어서 준비해도 24시간이 지나도 벌어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너희들 산다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광야 학교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라 어쩌면 여러분 앞에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황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듯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다가 갈라져 길을 만드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walk by faith, not by sight 눈에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행하라 하나님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일어나도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신실함으로 대해주실 하나님의 그 목적, 그 선한 사랑의 목적이 있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니 우리 인간이 세우는 계획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목적, 계획을 세우고 내 마음에 어떤 소원, 고집하는 이 어리석음 이게 우상이니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에 나도 우리 가정도 동참하게 하옵소서 신수송가하는 가정 두 번째로 내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와 고통스러운 어려움에 목적이 있다 의미가 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게